지난해 5월 16일 안산시 원곡동의 한 상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방화가 원인으로 보고 검찰이 중국인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집에 살던 4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5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채무 독촉을 받았고, 중국에 있는 아내와의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